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이유는 이것만 보더라도 별로 없는 거죠 뭔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영향받기는 어려울 거다 GBTC는 ETF 중에 수수료도 제일 비싸요 GBTC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펀드멘탈이 흔들려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지 않는다거나 이 패밀리오피스나 고액자산가들의 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사들은 일단 절차상으로 그렇게 바로 ETF에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소 90일이 걸린다라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 정도에서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자 오늘 시간은요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승인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나 이제 근본의 비트코인 이야기 7월 8월부터 계속 이제 ETF 승인과 그 이후에 자산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엄청 더운 날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물론이죠 굉장히 더웠던 게 기억나고 땀을 뽈뽈 흘리면서 네 아주 더웠던 환경에서 이제 ETF의 기대감이 엄청 커있는 상태였는데 맞아요 제가 좀 그거를 누르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ETF가 실제로 승인이 되더라도 엄청난 자본의 유입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요지였는데 그렇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설날 연휴에 아마 영상이 나갈 것 같은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거예요 영업일로는 거래일로는 한 20거래일 정도 그렇습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펀더멘탈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변한 게 없죠 일단은 ETF가 승인됐고 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좀 돌이켜보면 일단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GBTC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계속해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ETF들은 이제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순유입이 들어온 두 개의 펀드는 블랙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ETF와 이제 피델리티 이 두 개 사의 ETF가 가장 많은 ETF 인플로우 순유입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3위까지 얘기 드리자면 이제 비트와이즈 제가 개인적으로 비트와이즈 팬이라서 비트와이즈가 참고로 이 공표를 했죠 비트코인 ETF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10%를 이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많이 좋아해서 비트와이즈가 개인적으로 ETF를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블랙락과 피델리티 이제 누구나 다 알다시피 ETF 명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현재 전통 금융권에서 자산 운용사들 중에서 내놓으라 하는 탑2, 탑1, 탑2인데 이 둘은 이제 꾸준하게 넷 인플로우가 순유입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BTC에서 빠져나가는 순유출이 더 컸기 때문에 전체적인 ETF AUM이라고 하죠 총 보유자산 규모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 규모는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어요 매일매일 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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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 290억 달러에서 시작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 280억 달러 270억 달러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월 25일이죠 얼마 전 1월 25일을 기점으로 순유출이 순유입으로 반전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GBTC에서 빠져나가는 AUM보다 블랙락과 피델리티 그리고 이때부터는 인베스코 갤럭시라고 하는 노보그라츠라는 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테라루나로 많은 돈을 날리셨던 그 분이 가지고 계신 회사잖아요 갤럭시 디지털 그것과 인베스코 합작해서 만든 ETF 여기에도 갑자기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넷인플로 순유입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체 ETF AUM 규모가 1월 25일을 기점으로 이제 순유입 전환돼서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처음 시작했던 290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준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ETF가 출시됐음에도 왜 안 움직이냐 왜 안 올라가냐 그렇게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여기에 다 답이 있는 거죠 사실 전체적인 AUM이 줄었어요 계속해서 줄었고 이제야 줄은 속도가 좀 느려졌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거지 여전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할 이유는 이것만 보더라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ETF에 들어오는 AUM 규모가 처음 시작했던 290억 달러로 훨씬 뛰어넘는 정도로 확 올라가는 뭔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영향받기는 어려울 거다 그럼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이걸 파는 겁니까? GBTC는 ETF로 전환되기 전에 장외 거래 장외 파생 상품으로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던 OTC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인가 받은 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액자산가 및 기관들만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GBTC를 잘 애용을 했죠 하지만 OTC 장외 거래 상품이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사면 그러면 우리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내 돈이 어딘가에 묶여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디스카운트가 발생하잖아요 그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대비 GBTC의 가격이 40%까지도 디스카운트 받아서 거래되고는 했잖아요 이게 이제 GBTC에 투자했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서름이었어요 한이 맺혔죠 한이 맺혔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일단 6개월 동안은 못 팔고 묶이니까 그게 지나면 팔 수는 있지만 40% 디스카운트가 돼 있으니까 지금 팔면 사실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회복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틴 거죠 얼마나 버텼냐 2년 3년 동안 버틴 겁니다 ETF 승인될 때까지 이를 갈았겠는데요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버틴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하셨고 그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크인베스트입니다 돈남원이 아크인베스트가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네 GBTC의 대규모 투자자였고 ETF가 승인되기 전에 많은 양의 GBTC 보유 물량을 팔았어요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좁혀졌잖아요 ETF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그래서 본전치기 정도로 아마 상당 물량을 정리했던 것 같고 ETF가 승인되자 GBTC 가격이 35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할 거예요 35불에 거래가 됐는데 1월 중반쯤에 아크인베스트가 GBTC, OTC 상품으로 들어갔던 평당가가 24불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11불 정도의 주당 11불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니까 ETF가 35불일 때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기다린 보상을 거기서 본 거고 아크인베스트같이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던 많은 기관들이 또는 고액 자산가들이 털고 나오는 게 이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한둘이 아니었겠군요 그럼요 한둘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억 달러였던 GBTC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규모가 270억 달러 수준으로 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아직 상당 부분 대부분은 아직도 GBTC에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은 왜 안 파냐 GBTC는 ETF 중에 수수료도 제일 비싸요 걱정되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1.5%나 되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1.5% 연간으로 수수료를 내야 돼요 거야되는 거고 게다가 뭐 글쎄요 그동안 디스카운트로 많이 손해를 봤다가 이제 ETF가 거래가 되니까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이 굳이 안 팔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게요 세금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금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이게 자본이득세를 물리게 되거든요 GBTC는 증권이기 때문에 팔면 자본이득세가 발생하고 그렇죠 이 GBTC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고액자산가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억 단위로 투자를 했을 겁니다 가장 작게는 억 단위로 그러면은 미국도 누진세가 있어가지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세율이 올라갑니다 자본이득세 그래서 최대 아마 2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GBTC의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25% 구간에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게 사실 뭐 GBTC 디스카운트가 이제 원복됐고 그리고 ETF라서 환매를 할 수 있지만 한 24불에 내가 평당가가 35불이 됐으면 수익을 본 건 맞지만 엄청난 수익을 본 건 아니니까 이걸 팔고 25%의 세금을 때려 맞느니 더 가져가서 비트코인 투 더 문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약간 좀 더 장미비 미래를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 보겠다 이런 생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만약에 팔아갖고 수수료도 맞고 고액에 세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보다 나으니까 지금 그냥 1.5%의 수수료를 가만하더라도 갖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럼 어찌 됐든 간에 1.5%라는 수수료 자체는 ETF 11종 중에는 제일 높은 건데 그렇죠 이것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거네요 네 그 가능성은 상존 반드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GBTC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펀드멘탈이 흔들려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믿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죠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큰 자본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뭐 엄청난 자본의 규모를 예측하신 분들도 있었고 네 했는데 결국에는 쓰나미 같은 큰 자본이 아닌 서서히 물론 큰 규모이긴 하지만 밀물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나미가 아니고 왜 밀물로 바뀌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ETF가 승인되면은 기관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에서나 이제 볼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기본이었죠 근데 기관 자금이라고 하면은 약간 애매모호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 고액 자산가 또는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의 돈을 관리하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야 맞는 거죠 이런 기관들이 자기 자본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갑자기 ETF를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100조 달러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자산관리사? 자산관리사? 네 PB라고 할 수도 있고 프라이빗 뱅커 이제 싱가폴 같은 영국이나 싱가폴 같은 영국권으로 가면은 이제 RM, 릴레이션십 매니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자산관리사로 통칭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부모 세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나 좀 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관리를 하죠, 맡아서 그렇죠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라는 또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패밀리 오피스 패밀리 오피스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여기는 아주 우리나라는 김 씨네 무슨 펀드 이런 말은 없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보면은 성을 따서 이렇게 신탁펀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자산을 관리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돈 많은 부자들의 가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패밀리 오피스가 그렇죠 패밀리 오피스가 존재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폴, 금융 선진국인 싱가폴 같은 데 가면은 이런 패밀리 오피스들이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 가문들의 돈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이들이 결국 합법적으로 어떤 법정 모호성이 없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 ETF가 나왔으므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된 게 ETF의 메인 키 투자 포인트였던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당시에도 뭐였냐면 그 전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 패밀리 오피스나 고객 자산가들의 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사들은 일단 절차상으로 그렇게 바로 ETF에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절차상으로도 이들이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거나 펀드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ETF라는 신종 ETF를 고객 포트폴리오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승인 절차라는 게 필요하고 또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듀딜리전스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소 90일이 걸린다라고 제가 어느 기사에서 그걸 봤거든요 현직 자산관리사가 말씀하시는 거를 그걸 보고 이제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최소 90일이 걸린다 절차만 해도 최소한 문서 작업과 이게 0. 몇 퍼센트 차이로 큰 돈이 오고 가니까 그것도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또 하려면 돈의 주인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게 뭐 90일 정도 걸린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이제 내가 지금 ETF에 투자하겠다고 어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자산관리사가 마음을 먹었을 때 90일이 걸린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자산관리사들이 사실은 아직도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 자체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이 있잖아요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아시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이 세상 바깥에 사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의구심과 어떤 어쩌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 그 자체죠 그렇죠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절대 헷갈려 하면 안 되는 게 패밀리 오피스나 자산관리사들은요 아주 안전한 방법으로 고객 자산을 불러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죠 우리가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픽스드 인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위험 수익이다 고정 수익이다라고 합니다 이 고정 수익을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차지하게끔 포트폴리오를 짜요 다만 있어도 돈이 조금이라도 늘게끔 맞습니다 국채 아주 큰 회사의 회사채 뮤니시팔본드라고 해서 지방채 이런 것들에 투자 주로 하죠 그리고 상장 주식에 일부 투자를 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많으면 20% 정도 아주 그것도 소수 사실 굉장히 작은 포션이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한번 돌이켜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부동산 120% 이렇게 투자를 개인들을 하는 반면에 그러게요 이제 이분들한테는 부동산도 대체 투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주류가 아니라는 거죠 주류가 아닙니다 많은 대체 투자 자산 중에 아주 거기서도 1, 2%의 아주 비중이 작은 거에 이제 디지털 자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아주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확 포지션을 늘릴 만큼 그렇게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그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 근데 이제 ETF가 나왔으므로 그 인식이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가 중요한 건데 자 일단 미국에서 2월 달에 슈퍼볼 합니다 이제 조만간 할 텐데 슈퍼볼에서 아마 광고할 거예요 블랙락이나 NFL 결승전에서 블랙락, IBT의 ETF 광고가 나온다 맞습니다 지난 슈퍼볼에서도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곳들이 광고를 했죠 크립토닷컴 근데 이런 곳들이 광고했을 때는 ETF가 없었으니까 자산가들 또는 자산관리사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저희들이나 이렇게 막 열광했죠 재밌다면서 근데 이제는 저 블랙락 같은 기라성 같은 금융기관이 새로운 ETF가 나왔다면서 광고를 하는 거를 저들이 분명히 볼 거고 그러면은 인식이 거기서 약간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거를 미는구나 이 회사들이 그러면 뭔가 있겠다 들여다보고 자산관리사가 자기 돈으로 직접 한번 투자를 해보겠죠 ETF 자기가 한번 투자해보고 샤프레이쇼, 리스크, 어드저스티드 리턴이라고 해서 위험 수준이 가미된 어떤 수익률 같은 걸 계산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고객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 추천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하겠죠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다 지나가려면 저는 90일이 아니라 적어도 1년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900일 걸릴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는 2월에 있는 NFL 결승전 미국 프로축구리그 결승전 슈퍼볼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때 하프타임이나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들이 사실은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광고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의 집합체들인 광고니까 이걸 어떻게 묘사했고 몇 초간에 몇 클릭이 일어났고 얼마간 시청률이 일어났다가 전세계 해외 토픽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블랙락이라든지 뭐 피델리티가 어떤 광고를 집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좀 창의적으로 ETF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사실 뭐 그냥 일반 ETF라고 해도 어려운 건 맞으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ETF 자체는 어려운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펀드랑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ETF가 주식이야? 뭐 이런 분들이 사실 비트코인이 앞에 안 붙어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인 측면에서 미국에서 활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여기서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큰 물이 막 들어와서 노를 저어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면 뭔가 그런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과 그 반대로 굉장히 큰 매수세가 들어오는 트리거 빵!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1년이 됐든 1년 반 뒤에가 됐든 뭔가 이슬이라고 보는데 그게 어떤 측면이 가능할까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이 추세가 반전될 거냐라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우 재밌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좀 전망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뇌피셜의 영역이지만 제가 최근에 많이 이제 출장을 나눠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여기에 사실 많이 가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만 쳐다보다 보면 바깥세상에 대해서 좀 무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를 너무나도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치유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전통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경제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놓치고 있는 제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해외에 가서 좀 많이 생각이 좀 치유가 됐고 일단은 굉장히 영어로는 뉴트럴하다고 하죠 중립적이다 네 아주 중립적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 정도에서 끝 아 더 안 들어가고 네 더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정도입니다 어렵네요 근데 지금 그게 싱가포리나 홍콩에 제가 출장을 가보고 거기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패밀리 오피스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문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의 중역 임원분과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고객들이 어떤가요 물어봤을 때 그다지 관심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느낀 거거든요 결국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잘 된 거냐면 자 보세요 이제 ETF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이 ETF를 통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수요가 막 올라가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이 사람들은 들어오겠죠 이게 이제 아주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기관들이 이제 기관들이나 그런 자산관리사들이 초기에 뭔가를 잘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먼저 투자해서 수익을 빡 내고 고점에 털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뭔지 알았다 한 4분의 3 정도 가격 올라갔을 지점부터 들어오는 게 보통 패턴입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검증됐을 때 이거는 잘 될 거야 라고 검증됐을 때 들어와서 이제 고점은 잘 맞추죠 이런 분들은 워낙에 계산을 잘 하시니까 그래서 고점에서 딱 털고 나오는 거지 그 4분의 3 지점부터 갈 때까지 그 4분의 1, 2를 지날 때까지는 완전 우리 세상입니다 개인들의 선견 지명에 있는 개인들의 세상 피터 린치 같은 굉장히 역사적인 투자자도 전설적인 투자자도 개인들이 무조건 펀드 매니절보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벌어준다는 뜻이네요 앞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서두가 길었는데 ETF에 갑자기 돈이 많이 쏟아져 들어올 계기는 뭐냐면 제가 홍콩에 가보니까 홍콩에는 길거리에 OTC들이 많아요 그 되게 많은 종류의 OTC들이 장외거래인데 그게 무슨 환전소 같이 있는 거예요? 네 환전소 같이 가게가 있다고요? 가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우리나라 금거래소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금방 같은 게 이렇게 크게 있다고요? 크게 있어요 전광판 막 이렇게 크게 있고 그게 비트코인이라고요? 네 비트코인 가격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 화려한 간판에 이렇게 많이 꾸며놓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뉴트럴하고 느낌이 좀 다른데 개인 측면은 그렇다는 거죠? 개인들을 위한 OTC 환전소가 그렇게 홍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살 때 신분증을 확인을 안 합니다 미국의 시골에서 총 사는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런 월마트 가서 총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아무나 살 수 있어요 물론 월마트는 신분증 확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렇게 신분증도 체크 안 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홍콩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누가 이용하길래 이런 OTC들이 성행을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걸 쓰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메인랜드 차이나 대륙 중국 여기는 3년 동안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떡락해 왔잖아요 지금 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부동산의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자산을 몰빵하던 문화였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 본토 주식 알리바바, 텐센트, BAT라고 하죠 바이두 이 주식들이 마치 미국의 매그니프센트 7처럼 많은 사람들의 주식 투자를 거기에 몰빵을 했었어요 빅테크처럼 이렇게 쫙 들어갔죠 맞죠 근데 아시다시피 쭉 내려왔고 3년 동안 더 이상 어떤 계기론에서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중국 내륙에서 굉장히 많이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세계 100위권에서 20위권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23년도에 아시다시피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해놓은 상태입니다 21년 3월인가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21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거래량이 다시 한 80위 정도가 전세계 거래량 순위가 수직 상승했고 게다가 대부분의 거래량이 소액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4대 5대 거래소 평균 거래량이 5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는 단일 거래액이 단일 거래액이 평균으로 네 중국은 단일 거래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이 전체 거래량의 1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부자가 진짜 많군요 네 부자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거래를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해왔던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그 돈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아시겠지만 중국은 바이네스랑 OKX 같은 거래소가 됩니다 대기는 근데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현금을 넣어서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원화 거래소 컨셉의 거래소는 없고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홍콩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OTC에서 코인으로 바꿔서 거래소에 넣는 거죠 그렇구나 홍콩에는 해시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처럼 워피트처럼 인가받은 거래소가 하나가 있고 홍콩 정부는 이제 물론 중국 정부와 어떤 공유를 하겠지만 하나의 중국이니까 사실 홍콩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유를 하겠지만 홍콩 정부는 중국처럼 금지를 하지 않고 거래소한테 인가를 내줘서 라이센스를 줘요 그래서 해시키라는 거래소가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몇 개 라이센스를 더 준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개인들의 거래랑 투자를 합법화시켰죠 홍콩 정부가 그것도 한 몇 개월 됐을 겁니다 작년에 합법화시켰고 ETF도 홍콩에다가 최초로 어떤 펀드가 가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승인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의 약간 이런 이면성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이면성을 보고 중국 사람들은 이 홍콩의 어떤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나 문화를 활용해서 지금 어떤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자산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온다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주식이랑 부동산 같은 걸 팔고 그러면 비트코인에 당연히 인플로어가 크게 일어날 거고 이들이 물론 OTC 같은 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홍콩이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돼서 거래가 시작되면 엄청난 사실 이거는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비트코인 ETF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죠 미국 사람들은 사실 테슬라가 지금 떨어져서 그렇지 맥니피센 세븐이나 빅데크 주식에 넣고 한 해만 지났으면 지금 30%씩 벌었는데 그럼요 뭐하러 비트코인 ETF에 목매겠습니까 맞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23년 수익률이 10,000%입니다 비트코인이 5,000%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비정상과 비정상의 대결이긴 한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하강하는 경기에 직적탄을 맞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궁금한 게 홍콩 최근에 다녀오셨잖아요 홍콩의 OTC 거래소? 뭐라고 해야 돼요? 점포? 네 이런 걸 보시면서 그럼 실제로 ETF가 홍콩 정부에서는 홍콩 당국에서는 이제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중국 중앙정부의 의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까? 네 저는 그런 거 같아요 현지에서 느끼기에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현지에서 느끼기에도 저는 그런 거 같았어요 이제 중국 중앙정부는 겉으로는 당연히 표를 못 내죠 그렇죠 금지를 했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 거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요? 외화 반출이죠 외화 반출 국부 유출 뭐 이런 거죠? 국부 유출이죠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몰래 이렇게 우리도 싫어하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외화 거래 1년의 외화 거래 한도가 5만 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있죠 그래서 외화 반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용도도 정해져 있어요 신고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도 신고해야 됩니다 거기도 용도가 교육 그리고 여행 경비 이 두 개로 딱 정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중국인들이 그냥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악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활용을 하는 건데 그 외화 한도를 딱 맞게끔 이제 홍콩 같은 데로 와서 여기에서 암호화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터가지고 넣어놓고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아니면 펀드 같은 곳에 맡겨가지고 불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저는 이게 나은 판단일 거예요 감히 예상컨대 왜냐하면 어차피 중국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살아날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이거는 중앙에서 컨트롤한다고 이런 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근데 어쨌든 사람들의 인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가고 있고 그러면 이들이 뭔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할 텐데 미국 주식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부작용이겠죠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이 자기 돈 벌어갖고 위안화로 엔비디아에다 투자하면은 이게 뭡니까 정말 싫겠죠 우리나라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제주도에 땅도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다른 얘기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맨코브 아메리카 주식 사고 네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 국가의 뭣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중국 정부도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10위권에 들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국 정부 입장에 생각했을 때 게다가 그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마켓을 홍콩에다 만들어준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홍콩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느끼기에 뭐랄까 경제 자유구역 같은 거를 홍콩에 설정해놓고 거기서 본투에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해볼 만한 것들을 마음껏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홍콩은 원래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니까 이런 컨셉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홍콩이 작년에 싱가포르한테 아시아 금융허브 위치를 뺏겼습니다 처음으로 원래는 항상 홍콩이 금융 중심지였는데 아시아에서 최고였죠 뉴욕 다음으로 가장 큰 금융 도시다 이렇게 원래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해요 홍콩에서 한 7만 명 정도가 홍콩을 떠났다고 추산이 되고요 코로나 현대매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인구를 중국 본토인들이 와서 다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홍콩 인구의 한 60% 정도가 아 40% 정도가 본토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중국처럼 바뀌긴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홍콩 여행을 가봤었을 때는 그래도 영국 같은 뭔가 유럽스러운 분위기가 많이 보였고 길에서도 금발의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이고 빨간 버스 있고 빨간 버스 다니고 광동어를 많이 썼죠 이제 중국어를 쓰면은 싫어하거나 아니면 못 알아 듣는 문화였고 그때는 광동어를 무조건 써야만 했거나 영어를 하는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제 홍콩 사람들한테도 다 교육 과정에 이제 무조건 중국어를 만다린을 배우는 게 들어가서 만다린을 어디서나 자유롭게 쓰고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넘어와서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이라는 이런 전통의 어떤 강호 금융시장 금융허브로서의 강호를 위치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중국의 중국은 어쨌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사실 병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아직도 중국에는 엄청난 자본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로서 홍콩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 반대로 중국 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많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중국 내에 있는 많은 이런 창업가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부로서 홍콩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홍콩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 홍콩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자본시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 무섭다 우리나라 서울은 맨날 말만 글로벌 아시아 금융 허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서 이제 거기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게 느껴지죠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